현직 총회장과 제1부 총회장이 모두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아 리더십 공백 사태가 벌어진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새 리더십 선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와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가 총회장 예비 후보로 나선 가운데 후보 자격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교단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총회장과 제1부 총회장의 직무 정지로 총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차기 의장단 선출 준비에 나섰습니다. 올 한 해 리더십 공백으로 교단 사역에 크고 작은 차질을 빚은 만큼 차기 총회장 선출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태 이면에는 침신대 이사 파송에 대한 주도권 경쟁 등 뿌리 깊은 교단 파벌 정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른바 패거리 정치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114차 총회 의장단 선거 총회장 후보자로는 대전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 그리고 현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전 은포교회 이혼 목사가 예비 등록을 마쳤습니다. 첫째는 교회 회복하는 거 교단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해외 선교에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활용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쓰시려고 이때 내보낸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수고를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잘 해오신 그런 일들을 더 잘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그런 비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이번에 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두 후보자 모두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 목사의 경우 지난달 한 교계 언론에 장경동 목사 총회장 지지 광고가 게재돼 불법 사전선거 운동 논란이 일었습니다. 장 목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사전선거 운동으로 간주한다면서도 전수조사 결과 광고를 게재한 오모 목사 개인 일탈 행위로 판단했다며 오모 목사의 공개 사과문 게재와 재발 방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장경동 목사는 또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당대표를 맡으며 전광훈 목사와 함께 정치적 행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일단 모든 정치 활동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목사의 경우 소송전과 관련해 대의원권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침례교의 경우 선거 결과에 불응할 시 선관위에 대한 이의제기와 기독교 화해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소하면 대의원권을 일정기간 상실한다는 결의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목사는 이에 대해 직전 선관위 측에 이의제기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대의원권 박탈 여부 등은 총회 행정부의 소관이라며 후보자 본등록 시까지 대의원권이 인정된다면 정식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총무 예비후보로는 김일엽 현 총무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침례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단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이승현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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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